우리 신문을 한번 볼거에요 다같이 오른쪽으로 무덤 반대로 동기기 춤추고 바이올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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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alk 그중에 한거리 잘난척 누가 까불거리나 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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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이 동거 응 여기가 바로 자연 과학 아트 캠프장 인 것 같아 오우 우리 친구들 많이 났어요 자 우리, 이 창원에서 이곳 경기의 자연과 아직도 부작을 찾아줬어요. 정มา 방송 let me go ον Ronnie 박수 경기 부탁드립니다. Oooh 다같이 오른쪽, 왼쪽, 밑에서 반대로, 오른쪽. 감지갑이에, 3, 2, 3, 4, 5, 6, 6, 7, 8, 8, 9, 10, 11, 12, 12, 13. 반대로, 당겨요, 동기! 동기 유치원! 이야! 동기! 동기! 이야! 세상에! 우리 친구들도 난리라고!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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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야! 계속 계속 계속! 동기 마마리 나왔던데! 올해도 왓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눈 안에 왓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는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동굽아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편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칠 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끗 아카시아 꽃 하얗게 피 먼 옛날에 과수원길 펑당 펑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눈에 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сил이 밤을 씻는 우리 눈와 손등을 간지려주어라 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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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th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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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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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